네 성형님 모시고 시장 시황사항들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시장이 속절없는 하락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뭐 펀드멘탈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시장의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좀 살펴 주시죠. 네 뭐 지금 3000포인트가 이제 정규 증시가 하락을 하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태죠. 사태. 사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브레이크가 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좀 기술적인 그런 위치를 볼 때 좀 큰 지표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봉이나 연봉을 한번 이렇게 지금 참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오를 때 사실 이 자리죠. 1월달이죠. 1월달. 1월달에 이제 반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크게 보면은 저 2600포인트에서 하락을 해서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의 반등이 나와서 그게 1월달에 2277포인트의 고점을 찍었는데 저는 이때 이제 월봉을 한번 봤거든요. 이때 월봉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기가 제가 보는 이제 견제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든 위치라고 저는 이때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어? 이상하다. 월봉으로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자리네.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이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현금화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래서 이제 뭐 현금화를 계속 이제 저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다. 상승하는 게 아니다 하고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비를 해서 지금은 거의 현금화 이제 7, 80%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 뭐 그것까지는 하지는 못했죠. 단지 못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겹치면서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게 월봉에서 2011년도서부터 박스권을 이제 만들었던 5년간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 지금 완전 하단부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박스권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교수님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떨어지는 칼이잖아요. 떨어지는 칼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모양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바로 듣기는 사실 좀 어렵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도 이게 아직 바닥이 바닥을 논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저도 금리를 전격적으로 이제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를 했는데 그 인하를 한 시점이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 인하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코로나가 아직 끝이 어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시작인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금리를 거의 인하할 대로 인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카드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상태가 지금 돼버리니까 이제 시장의 충격이 더욱더 지금 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일복균형표에서는요. 이렇게 26 기준선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월봉상에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부터 이번 달부터 이 기준선이 하락하는 시점에 와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달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원분들한테. 다음 달부터 기준선이 하락하는데 그 기준선이 하락을 할 때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하락으로 하락 매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준선이 하락을 할 때는 그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아래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락을 한다. 저는 이 논리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기준선이 하락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게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도 또 하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장 상황은 알겠는데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짧게만 대응 전략 좀 한번 살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또 이제 전략도 이제 전략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증시가 미리 선반영 한 것이냐 아니면은 같이 오늘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통 이게 갭을 찾고 갭을 메꾸었거든요. 어느 정도 갭을 메꾸고 나서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시점 그래서 오늘 다시 큰 폭의 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갭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다시 지수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저점을 얻으냐가 중요한데 저점이 저는 월봉상으로 연봉상으로 봤을 때는 155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그 저점에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가 들을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대로는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금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빠르게 지금 워낙에 낙폭가자가 심하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나올 수 있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등이 그렇게 지금 강하게 나오기 힘든 구간이고 거기에다 반등이 나와도 장중반등 또는 하루짜리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미 엄청나게 손실이 가중된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는 한번 현금화를 해보자.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옆으로 가죠. 고맙습니다. 네 krypton했다. 네. 감사합니다.